곰 중에서 가장 귀여운 곰을 고르라면 판다가 빠질 수 없습니다. 중국 스천성 일대에 주로 서식하는 판다는 대나무가 넘치는 곳에서 서식하며 대나무를 섭취하며 살아가는 동물이죠. 판다의 성체는 약 70에서 150kg까지 나가며 곰과 동물 중에서는 중형에 속하는 동물이죠. 판다는 가끔 설치료와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나? 주식인 대나무가 없어 오래 굶었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판다는 곰과 동물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육식동물의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힘들여 사냥하는 이 주변에 널린 대나무를 먹는 게 더 효율적이다 보니 식습관이 변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판다는 성욕이 엄청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판다의 정액은 인간보다 100배나 많은 정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에 40번 이상도 교미하는 성욕이 넘치는 동물이랍니다.